오케이코우쉣 와 카지아 봐라 카지야 미시마 야 알람 하나 보내라 캐릭터 에피소드 일단 키부터 옵션 컨트롤러 설정 그 다음에 레이지 아트가 다가가? 오케이 예스케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새로운 기능 좀 하나 생겼네 뭐 뭔데 뭐 어떤 거? 히트 히트가 뭔데? 이익이 아마 뭔가 더 세지는 거 그 옛날에 게이지 줄어들면서 세지는 거 오케오케오케오케 게이지가 줄어들 네 게이지가 생겨가지고 아니 그 체력이 준다고? 아 그 앞에 아래 만화처럼 게이지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이거 저 뭐야 소리 괜찮으세요? 소리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소리 오케이 야 이거 이거 맞지? 스토리 모드 아 재밌겠다 스토리부터 가야지 아 좀 작아요? 야! 이걸 왜 줄여놨어? 아까 너무 커가지고 미소로 미소로 이걸 됐죠? 오케이 그러면 다이제스트 영상이 있습니다 아니 안 볼게요 칠은 아니 낮에 무릎님이 하신 걸 봤는데 이게 미디움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이지 아니면 못 깬다고? 아니 아니 여러분들 아니 미디움도 깹니다 저는 야 이거 중간에 바꿀 수 있냐? 야 이거 중간에 바꿀 수 있냐? 아니 미디움도 깹니다 내가 또 철건데 내가 몇 년 했냐 음 존나 어렵다고? 아니 근데 이지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미디움이 존나 어렵다고요? 아 푸러들도 어렵다 했어? 그럼 이지로 가자 뭐야 와 프로들도 어렵다고 하면 그게 맞네 일단은 어차피 나는 중요한게 스토리를 깨는게 중요하게 오 뭐야 와 그래픽 X 된다 오 나도 1440p 하고 싶다 빨리 야 뭐야 뭐야 오 씨 발랑군이랬던데 발랑군 누구야? 아아 라스네 라스 어 라디오스타 라스가 발랑군이었구나 오오 리차오롱 소리 괜찮죠? 소리 작으면 말좀 해주세요 야 이거 소리좀 올려봐 여기와서 야 이거 소리좀 올려봐 여기와서 야 이거 소리좀 올려봐 여기와서 자 기다려봐 소리를 좀 키운자기서 어 어 이렇게 이렇게 키우면 돼 이렇게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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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됐죠 됐죠? 와아아아씨 와아아아아우 디바쿵 으응 와 젊나 재밌겠다 이번에 철콘팔 쓰읍 2부 게임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어 카즈아 카즈아 아빠죠 아빠 카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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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카자마 진 그 다음 할아버지가 소리가 작다고요? 대사 소리가 적은 것 같아 대사 소리 근데 여기서 울리면 다른 소리가 존나 커요 그냥 봐야 돼 마이크를 좀 줄여볼게 마이크를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봐 어 뭐야? 어 뭐야? 아 이게 내가 진이야? 으이씨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왜 아니 이거 왜 아니 이거 왜 안 나가냐? 야 이거 나락쓸기야 왜 안 나가? 이지도 살짝 어렵네 음 꺼져 기술이 진짜 바뀌었네 와씨 꺼져 이새끼야 야 기술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존댔다 이거 아 데빌진이 그거구나 잠깐만 야 반격이 오 됐다 됐다 오우씨 아니 엘비를 알려주면 어떻게 알아? 이루와 착착착 착착 착착착 이거는 그대로 있고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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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 저놓고 새끼야 야 60이 사라졌냐? 아니 이게 아 근데 이지도 존나 어려워 참 가자 이새끼야 아니 노말진은 야 미디움에서 존댔다 이거 야 미디움에서 존댔다 이거 와 아 와 와 재미있지 존나 재밌네요 오 데빌진이 된다 오 이게 시작이 왔다 와 와 씨 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조금만 뭐야 이거 데메지? 데메지 된다 야 일단 사고자 일단 사고 오케이 레이저 나간다 소유시키 초풍신 이거와 이거지 뭐야 나라쓸기랑 레이저 연계 뭐야 꺼져 이 새끼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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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맞고 밑에 치고 오 까비 이지고 잘해 레이신하고 잡고 그렇지 원앤 그렇지 와 정말 재밌는데 밀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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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정말 재밌는데? 으악 데빌지 데빌지 일단 일단 데빌지 무조건 내꺼 아니 여러분 잘하는게 아니라 기본이야 기본 예 저는 여러분들 이게 딱 진짜 룰로 치면 여러분들 실버 2정도 밖에 안됩니다 실버 3 와 대가리 밀어버린다 와 대가리 밀어버린다 브론즈야 브론즈 브론즈는 아니고 실버 2정도 와 왜갑니 와 근데 그렇게 실버 많이 썼네 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데빌 됐죠 이제 제가 제가 여러분들 아프리카 아이디 데빌 0108인 이유가 진짜 데빌 좋아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한미르 아이디 만들 때 그때부터 데빌 시작이었는데 진짜야 내 친구가 오버였고 나는 데빌로 했어 오 미쳤다 아 좋겠다 시발 어려운데? 오 잠깐만 오 시발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지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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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격 써주고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넷 오 어려워 오 오 Brand 잠깐만요 오 ** 컴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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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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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새끼 봐라! 아니 이지가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니 환불하겄어! 이러다! 이지가 왜 이렇게 더러워 이지가! 이지가! 이지가 왜 이렇게 안되겠다! 안되겠다! 레이지 앗! 그렇지! 따다닥! 잡고! 이야! 와! 씨! 이거지! 타격감이! 타격감이! 확실히!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아! 이거 그냥 스토리구나! 오! 뭐야! 와!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는데요! 내 피를 받았으면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오! 카즈아가 항상 데빌로 변신하죠! 그래서 척권 태그에서 카즈아랑 데비를 부르면 원래 태그를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태그를 해요! 오거다 오거! 오거 진화전! 아! 오! 아! 근데 이번에 호경안이 없더라! 아! 아! 아니 호경안이 없다니까! 그래서 호경안을 하나 찾아야 돼! 허경완 같은거 어? 잠깐만 야 잠깐만 TLC로 나오는거 아니야 허경완? 저번에도 TLC로 나왔는데? 가디언, 잠수, 항공모함 누구야? 오 잠깐만 얘 걔데 걔? 적군 7에서 그 아니 이건 누구였지? 레이븐 레이븐 얘 누구냐? 와 트럼프가 요원 같다 요원 와 와우씨 전세계의 진위를 지켜봅 전세계의 진위를 지켜봅 전세계의 진위를 지켜봅 당신의 진위를 지켜봅 부기와 핵이니 이럴때 소리가 좀 좋네 빠르게 소리 키울게요 아니 근데 원래 원래 힐런들이 존나 멋있다니까 요새는 자 리처오룽 라스 뭐예요? 워어어어어어어 뭐야뭐야 오우씨 아 인공이속 다 오 인공이속 빼버렸네 죽어버렸네 내가 지하이하는 세상에 생길 권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킹오프스트 토너먼트 아 그니까 토너먼트 맞짱 대회 천하젤무술 대회 드래곤볼 치면 브루스 퀸트죠 퀸트 폴 대가리 왜 이렇게 됐냐 폴 뭐야 이거 머리 좀 얘 리리 아니야 리리 하하하하하하 이야 뭐야 여기 또 바다 바다에서 아 진 떨어졌구나 이거 꿈같은데 딱 봐도 호흡 자체가 응 내가 죽였구나 일본 애니 많이 보니까 오레아와란 말이야 오 꼬미지 딱 봐도 손 잡으면 안 돼 어 어 데빌진인데 밑에가 진이죠 옛날 철권하실 분 데빌진 위해를 해야 돼 위해를 와 근데 이 새끼 옷 존나 멋있다 이거 와 이 옷 존나 어디서 구워 진짜 약간 호흡이 약간 이거 여자나 롤빌인데 응 호흡이 약간 어 이럴 줄 알았다 준인가 엄마 같은데 엄마 어 준이죠 준 좀 철권 태그에서도 나오고 J U N이 준 준 엄마 안 죽은 거 같은데 느낌이 영화 보는 거 같다 진짜 누구야 누구야 어 일단 AD는 아니고 뭐야 이거 나도 지금에서 얘기하는데 나 원래 고고학자 하려고 그랬거든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 저 전통 이거 건물 그 그 저 한국 그 이사셔가지고 제가 그거 때문에 이제 따라가려고 한번 고고학자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공부 정나 잘해야 돼 진짜 뭐냐 어 뭐야 이거 자 어 데이아치 미시마 아니 내가 불음이 X때야 돼 내가 진짜 블리치보면서 느끼는게 얘가 찾는사람이네 아니 누구지? 얘가 주인공 같은데? 아 이게 끝이에요 아 챕터1이 끝났어? 자 챕터2 잃어버린 힘 재밌다 근데 약간 말소리는 원래 좀 적네 괜찮죠? 지금 괜찮죠? 아 여기 이제 가서 우승하는 건가 보다 우승 바로 간다 우승 조절이 있다고? 잠깐만 ESG? 안되는데? 아 여기서 한번 붙나 보다 아 근데 이게 내가 봤을때 데빌진이 되야되는데 그냥 진은 어려운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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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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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어려 아니 아니 그냥 진은 그냥 진은 너무 어려워 오케이 아사아 따사 따사 이게 이지라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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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tel 아 근데 뭔가 체력바가 좀 아쉽다 뭔가 뭔가 체력바가 좀 아쉽네 야 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x3 야 이 새끼야 x3 이 새끼야 x3 이 새끼야 x3 싸가 좀 새끼야 싸가 좀 새끼야 꺼져! 꺼져! 잡고! 아 나이씨 아우씨 아 이지가 이지가! 아니 이지가! 왔다! 그렇지 아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캐릭터 네 다른걸로 하면 진짜 진짜 이소룡으로 빨리 조지고싶다 꺼져 나이씨! 나이씨! 데빌진 오케 이제 이러면 잘할 수 있지 가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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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빌진 데빌진 변신이 안되나보네 체력이 안좋아졌나보네 운동 좀 해라 3일 뒤 3일 뒤 뭐야 또 여자 캐릭터 등장했죠 자 아 이거 존나 짜증나는 캐릭터다 얘 뭐 머리 던지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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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기 머리를 던진다니까 오 살짝 살짝 뭔가 오케 야 뭐해 야 뭐해 키스 안해 뭐해 아 나이씨 아 눌렀는데 안하네 아 늦었네 터너먼트에서 우승 간다 아 근데 데빌진으로 가고싶은데 따라서 son 잘 오오오오오오오 재밌겠다 지사가 공격에 올 중 와 근데 이거 머리 존나 오래된 머리네 개 잘 어울리네 이거 옛날에 거의 뭐 잭스키스 H.O.T 그때 머린데 봐봐 본방신기 머리잖아 라스 얘 이거 거의 영재중 머리야 근데 존나 잘 어울리네 이래서 얼굴이 중요하다니까 권이 돼서 왁스 한 통 다 썼네 진짜 자 좋습니다 챕터2 끝 아니야? 오 챕터3 간다 아 이제 싸움 가나 보다 오 이소룡 아니 이소룡이 쓰러진다고 이게 맞아? 와 아니 소룡이 형이 폴 맞아 폴 그 왁스 머리 폴 맞아 어 아 폴 머리 어쩌다 이겟 와 폴 컵 된거 같아 아 나라마다 엘리니가 아 리리구나 리니구나 원화고 오 오 오 뤼리 에잇 이리 아 에디골 아 오르티스 그건줄 모르겠고 오 예예예 이거 탱구가 좋아하는 거 스미스 오케이 일단 난 데빌진하고 허경원 같은 거 하나 찾아갈 때 이거 원피스에서 누가 이거 한 사람 같은데 이거 X됐다 이거 데빌진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야 아 레이나 존나 남순관네 저렇게 여자 앞에서 차가운 차가 차가운 차가 하고 멋있어 존나 남순관네 아 여기서 아 근데 이번에 뭔가 여캐들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네 뭔가 정말 예쁜 느낌이 아니네 아 곧 나와요 스파이 치사의 자격일 가능성은 오 화랑이다 와 화랑 존나 멋있다 와 존나 잘생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필 자기 후배랑 안 해? 아 근데 이거 진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아 데밀지는 안 되나? 너무 어려운데 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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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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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씨! 변신! 그렇지! 꺼져! 꺼져 이 새끼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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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이제 데빌진이다! 그렇지! 데빌진 가야지! 데빌진 가야지 이제! 어? 아 이제 보니까 헤이 아치 기술이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헤이 아치! 뭐지? 아 헤이 아치 딸이야! 야 근데 새끼가 약간 킹 예솔님하고 좀 불타기 위해서 맞죠 여러분들? 어? 누구 닮았냐 했는데? 자 가자! 이 새끼야! 이제 좀 감정 잡았다! 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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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아! 데빌진 안 되냐! 데빌진 안 돼! 됐다! 됐다! 넌 지쳤어! 이 새끼야! 넌 지쳤어! 이제! 와 근데 몸은 존나! 존나 멋있게 나온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이거 연기야 이거 연기! 이거 연기야 이거 새끼! 발현기 우지네 진짜 호타코코다. 아 그럼 이제 결승에서 약간 이제 화랑 맛 나겠네. 제발 데뷔진 돼야 되는데 하나. 아니 이즈 모드인데도 어려워 지금 가장. 한국말 멋있다. 한일전 내가 어쩔 수 없다. 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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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라赫! 야아 좋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타자마인 지금 어쩔 수 없어 이번만큼은,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어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어 와 발차기 존나 멋있네 왔다 데뷔 중 왔다 아직 안 왔어? 게이? 다 되구만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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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experts 이 dwarf 왓따씨 아니 왜 세번째 치기를 오 좋됐다 안 돼 아 근데 스토리가 원래 맞는 스토리인데 됐다 대빌중 왔어 대빌중 언제 오냐 제법이잖아 대빌중 제법 안되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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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이루와 이루와 이새끼야 이루와 이새끼야 날라차기 오 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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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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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우윽 오윽 바이러워 기가 정의 인식 겨저를 미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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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치 도시 아 데빌진 안되나 너무 어렵네 럭키퍼친같은걸 맞아버리다니 이 새끼 지갑 발려놓고 뭐라고 하는거냐 진센파이? 오케이 챕터3 완료 챕터4 아 근데 이거 목소리 좀 올리고싶은데 목소리 잘 들리나요? 아 목소리가 좀 올리고싶은데 어 뭐야 어 뭐야 니나 어 니나 운동많이 했네 어 니나 운동많이 했네 자 이거 해볼게 여러분들 자 이러면 목소리가 소리도 전체적으로 키울거야 음향을 어 됐다 됐다 샤오유 샤오유 근데 뭔가 다 똑같이 생긴거 같기도하고 아 클라우디오 아 클라우디오 아 클라우디오 오 아 인도쪽이구나 진 카즈마 진 카즈마 지금 당신의 손에 맞춰서 손톱 좀 잘라라 손톱 좀 아우 뭐야 이거 아 이거 그거네 그니까 원피스로 치면은 그 그 종이같은거네 그 에이스 죽기전에 종이 계속 타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네 이 상황에 진 카즈마 그 그 그 아 나도 이런 종용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referral 보니 뭔데? 아니 근데 헤이하치 딸이면 카즈야하고 남매 아니야? 약간 배달은 동생인가? 진 부모인데 카즈야랑 그거잖아 이복이 이복인갑다 이복 그는 그는 이전의 대회에서... 어? 그는 레오 제 아시스텐트 뭐야? 걔 아니야 아까? 아니 생긴 게 아까 걔랑 똑같은데 저 자기도 같이 싸운다고 아니 그 이즈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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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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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졌다 넘어졌다 어 어 그렇지 자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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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씨 뭐야 공격이 안 통하잖아 이 새끼가 자자자자자자자자 왔다 다이사 아니 왜 이렇게 세는 거야 다이사 존나 세네 스토리상 무조건 이기긴 주네 방금 작업이 끝날 건 아니었는데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야 저 뒤에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아자자자잃 아자잘이 뭐예요 말파이터 아니야 아 철권 식스는 없더라고? 몰랐어 철권 식스 안해봤어 나는 태그 세븐 쓰리 투 원 포 이렇게 했는데 파이브가 파이브도 해 파이브 안했다 아 근데 이 사람 목소리 왜 그러냐 존나 이즈리얼 닮았네 아니 근데 존나 웃긴 게 한 명은 일본어 쓰고 한 명은 한국어 쓰고 한 명은 일본어 쓰고 한 명은 독일어 쓰고 이런 말이 통하는 게 신기하네 오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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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오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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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인간으로서 대비를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콜로세움, 이탈리아 콜로세움 갑자기 가보고 싶다. 오, 리리. 정신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아 근데 뭔가 아주... 뭔가 AI 같기도 하고. 오, 무렸어요. 와우! 오, 이 긴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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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오, 킹! 오 요시피츠, 포마, 프라이언, 폴 피닉스 아 호경환이 있어야 되는데 아 호경환이 있어야 되는데 오호호호, 존나 재밌는데 이제, 이제 이게 이루어야? 오.. 좋습니다, 가자äus pulse 킹 잘한 상황이 존나 보시는데 적군 여러분들 오늘 6월 1일날 무릎님 모십니다. 무릎님 초대석 여러분들. 아 제가 고르라고? 킹이지. 아니 내가 골라서 하는 거야? 킹 갈, 킹 갈. 크루스는 잘 못해요.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아직도 되구만. 중앙차기 아프지? 중앙차기. 돌면서, 돌면서. 안토니. 방금 안토니. 안톱 돌고. 잡고. 이 새키 봐라. 오호 이 새키 봐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넌 안 되겠다. 넌 안 되겠다. 넌 안 되겠다. 야 이 새키야. 야 이 새키야. 싸가지 형 새키야. 목 디스컬링 해버리고. 야 이 새키야. 오케이 킹 올라가고. 어 그 다음 폴 해야겠다 폴. 그 다음 폴 해야겠다 나이스. 아 이거 골라서 하는 거구나. 나는 이거 다 벗는 줄 알았어 설마. 설마 이거 다 벗는 줄 알았어. 야 폴 가자 폴. 술돌 하자고 술돌이. 야 폴이 맞아 여러분들. 어? 품 마치 못 쓴다고? 아 술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 근데 이게 맞아. 어떻게 이래. 이게 맞아 폴이 맞아 여러분. 왜냐면. 품 마는 이따로 부를 수 있어. 와 이거지. 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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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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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잘 가시고. 오오오. 톨이 생각보다 상당히. 민첩해지고. 그래도 파워가 좀 준 것 같아. 파워가 좀 준 것 같아. 파워가 좀 준 것 같아. 이거는 사인이다. 둘 다 못하는데 이거. iderskannt 사람들 댓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진짜 CARING spread 이 새끼야 와 존나 자식이 어 크로코다일 어 가자 이거는 나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드라우너프 나 할 줄 몰라서 나 살 나 살 오 뭐야 오 이것만 해도 되는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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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 사기야 아니 존나 사기인데 와 오 잠깐만 이거 좀 파봐야 되나 오케이 드라우너프 일단 알았어 요시미츠랑 브라이언 나온다 무릎님 최고의 캐릭터 브라이언 브라이언 가자 브라이언 인간적으로 브라이언 가자 아 여기서 승자는 이후에 좀 면제됩니다 아 아 아 뒤에 늦어가지고 아 아 아 뒤에 늦어가지고 아 아 아 렛츠 와아 이루 이었어? 로아인 나 부라이언 뭐야뭐야뭐야 오이받 심음이 총 쏴버리네 그렇지! 내가 브라이언을 제대로 할 줄 몰라가지고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플라이어 진짜! 뭔가 좀 잘하고 싶다 항상! 그 다음에 리리! 아..아주세나! 아..아저세나! 아 리리 해야 되나? 야 리리 해야 되나? 아주세나 해야 되나?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얘 해야겠다. 약간 에디고즈 같은 스타일인데. 아니 이거는..이건 얘가 맞아. 아주세나로 존나 패야겠다 이거. 이리 와! 이리 와! 존나 패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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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사기! 이게 개사기 빠사! 오! 아 이거 에디고즈 같은 스타일이 아니구나. 오 근데.. 얍!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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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잘 만들었네 근데 이거 데뷔진 돼야 되는데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좀 삼단수, 삼단수 오, 특공대 베르모 있어, 베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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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해병대 저 뭐야 누가 누가 하려고 해병대 뭐라 하지 그걸 특수부대 뭐라 하지, 까먹어 아, 그 뭐라 하지, 넙쌙쌙쌙쌙 근데 그거 진짜 시려갖고 수영 정말 잘해 베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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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새끼야 야 이새끼야 야 이새끼야 아 짜증나게 하고 있어 설마 이거 힘을 주나? 근데 차 발리고 이런 말하니까 존나 멋없긴 한데 뭐야 왜 한 번 더 싸워? 왜 한 번 더 싸워? 이것만 계속 하기 전에 왜 한 번 더 싸워? 왜 한 번 더 싸우냐고 왜 한 번 더 싸우냐고 이리와 똑같은 거 해줄게 왜 한 번 더 싸우냐고 왜 똑같이 똑같이 또 맞아 이리와 들어와 들어와 할아버지 들어와 또 막다 할아버지 똑같은 거 막게 들어와 할아버지 오 막았어 또 한 번 계속 이것만 하는 거 야 그냥 이리와 어 좋됐다 아 좋됐다 아 좋됐다 아 아 아 지거니인 줄? 설마 데빌젠? 가자 소니상 무조건 지는 거예요 진카zam 바 Believe in your heart and let go of your fear 호로하자 으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됐나?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오우 오우 고 Trick 이렇게 때려버려 이렇게 때려버려 이렇게 때려버려 이렇게 때려버려 이렇게 때려버려 어허것도 시야 야, 이 새끼야. 아니, 아니, 개밀진 좀 변신해. 와, 개밀진 정말 안 돼. Do you see now? You beat me with your heart, not your strength. 아니, 그냥 발렸어요, 할아버지. 예? 뭔 개소리야. 오, 왔다. 리나 신에게 내네. 내 목소리 정말 멋있네. 이긴 나라 이긴, 그게 설마... 야, 화랑 우승 가자! 야, 화랑 우승 가자! 야, 화랑 우승 가자! 화랑 우승 가자, 제발! 화랑 우승 가자, 제발! 아, 화랑 떨어졌지, 아바타. 아, 화랑 우승 가자! 아, 화랑 우승 가자! 카즈야 미시마의 삶을 봤어요? 이제 답변해주세요. 누구야? 나는... 카즈마 진입니다. 와... 나는... 지난번에 관한 역할은 어르신의 역할 믿으세요 그리고 미래에 관해 보세요 나 운동 존나 하고 싶다 갑자기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자 아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 40개국을 할 수 있음 좋겠다 진짜 아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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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떠가지고 40개국을 했으면 좋겠다 진짜 자 좋습니다 벌써 챕터 5인가요 지금 빨빨리 재밌네요 지금 6입니다 6 다음날 전혀 머리가 이렇게 흰색인데 잘 어울리면 나도 머리 흰색이고 싶다 존나 멋있다 진짜 나는 이렇게 안 눌을 것 같은데 존나 이상하게 눌을 것 같아 뭐 이래 하고 싶은 게 맞냐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하고 싶겠냐, 새끼야. 좋았어, 좋았어. 가자. 가자, 가자. 오오!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뭐야 내 클래핑은 실내야? 와오오오오 어 뭐 안에서 뭐 빠졌는데? 어 뭐야 뭐야 오이씨 이거 뭐야 아니 뭐 블리츠 토센이야 이거 뭐야 저 화랑도 왔습니다. 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호마랑이네. 혼탁 호마랑이네. 성우님 목소리는 좋은데 뭔가 약간 게임에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연기적이면 좋았는데 모든 걸 더욱 흥미로운 바람에 대해 모든 걸 더욱 흥미로운 바람에 대해 어? 어? 안돼! 안돼! 여러분, 여기! 아까 약오시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행을 해볼까요? 정말 별이 될 거다, 진짜. 가보자. 온전히 무슨 일을 찾아냈으냐? 또 그 Clinton이 무슨 일을 받았지? 또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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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불을 받음 하나도 그들이 하나도 그들이 그들은 그들은 그들이 그의 전........... 또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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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 큰 부침을! 전방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요러얼한 것 같지 않습니다.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아 오 X됐다 나온다 설마 아자젤하고 싸우나? 못 이길 것 같은데 오 너무 떡싹인데? 오 말파 X됐다 이거 아자젤 피규어 멋있겠다 오 약간 나사스 느낌도 있는데 여기는? 약간 스핑크스 있네 이집트 어리석은 바람이구나 아 내가 카제야구나 나이스 재밌겠다 오케이 가자 제가 카제야 합니다 여러분 왼쪽 뭐야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어? 가쟈! 가쟈! 이거 뭐야. 존나 약한데? 아까는 어려운데 이거 존나 쉽네. 아니 얘가 제일 존나 약한데요? 전부는 한모니 야 죽은 수 3번 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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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뭐야말마야 아니 뭐야 이 새끼 감자가 아니 이거 참 시 새끼야 야 이 새끼야 히힛 비싸게 한번 보자 빨리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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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흠 뭐야 안돼 아이씨 아이씨하트가 왜 안돼 더 맞아야 되나? 흠 ainda Lou ge flexibility 흳 음 공기 town rede い 미 미 미 미 미 미 미 와아 이거 ㅈㄴ 세지는거 아니야? 이거 흡수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지 모드중에 얘가 제일 쉬웠어요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거 같아 아까는 그래도 내가 많이 맞았잖아 근데 진짜 거짓말 안하고 ㅈㄴ 너무 약해 진짜 오 뭐야 예? 심하니아 갑자기 생긴거? 진 카자마 너의 힘이 없어졌어 오 존나 벨베스 같아 들어봐 자필아의 말씀은 중요해 너의 이름이 중요해 진 당신은 당신이 Prix Simple 당신이util 이거 한번 해줘라 어? 아우 사람이 아니고 이거 한 번 해줘라 이렇게 하면 안녕 어서 replace 그렇지 루cu woo 지 진, 이리와! 네, 내가 무슨 일이야. 진, 이리와! 택사한 기본도... 결제하지 않는다. 얘들하고 데빌하고 다 싸우는 거지, 이제? 아, 이길 수 있겠나, 이거? 굿나다. 일단 생김ita 못 타꾸거든요? 이거 뭐야 뭐야? 소구하네, 뭐야? 뭐야? 귀찮지만 거들어 주지. 전툼이ista 뭐야 이거 뭐야 오씨 보스아크야? 뭐 어디 궁 봐라 아 자르반 궁 자르반 해어치키술로 가자 해어치키술로 안 나갔는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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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씨발 너무 쎈데? 약간 다른 형식이야 약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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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이야 약간 약간 다른 형식이야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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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형식이야 약간 약간 다른 형식이야 됐어 됐어 좋아 제발 그런거 좀 하지마 제발 그런거 좀 하지마 미시마류다 이즈레니세 이거 쎈지잖아 너 때문에 쎈끼야 아 쎈댔네 이거 아 쎈댔네 이거 아니 뭔가 아트북스도 닮았네 또 다른 형식이야 잘게 되는Qué 상대를 더 알아봤는데 이익 흠 그 말은 퍼라니세 애소리를 당겨오는 다행이네 이리와 그리고 아우 C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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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우 C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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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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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우 C 아으 아우 말할 새끼 그냥 응? 응? 아우 잡고 대가리 그냥 잡고 몰고 뒤틀러 다리 존나 치면서 그냥 바로 아우 아우 C 아우 C 가자! 굴복하거라! 가자! 미시마 파본 최고의 무기! 이달아키! 빵! 흠... 와, 이 새끼 칠어 존나 많나? 이건 또 뭐야? 와, 존나 찌잡하네. 자, 고양이 자세. 아, 존댔다. 안 돼, 안 돼! 존댔다. 호흡! 부가로, 부가로 와야 돼, 이제. 이제 카자마지노고 데빌진 가자. 에이, 다affe가 다가가. 네! 나... 떙지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 얘가 주인공 아니야 저정도 그러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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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니가 좋나 으아 닥터 스트레인지 같네 오호호호 오 우류야 우류 오호호 별땐 아, 일부러 자기가 이렇게 한다 했구나. 아, 일부러 자기가 이렇게 한다 했구나. 아, 뒤쪽에서 맞을 척하면서! 뭐야, 자기가 맞는다고? 아! 아, 일부러 맞으면서! 아, 교환이구나, 교환! 아... 근데 에너지도 안 달았어, 존나 불쌍하네. 킬 교환 하려고 했는데, 존댓네, 자기 혼자. 아, 그라우디오. 아, 그라우디오들. 아, 그라우디오들. 아, 런쳤네. 챕터 7. 오우, 챕터 7. 빠르네. 그래도 뭔가 루즈하진 않는데, 맞죠 여러분들? 좀 걱정했는데, 그냥 존나 빨리빨리 다다다다다 지나가네. 이제 자, 일단 런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오우! 자, 미나. 자, 한번 제대로 조지자, 이런 말이죠. 진 카즈마, 진 카즈마. 그리고 레벨 아미. 그럼, 야쿠시마. 아, 이승은 그 plan? 이름 뭐냐고, 니나 니나. 얘는 카즈야. 진 카즈마. 오우. 오우 씨. 오우. 어 뭐야 뭐야. 어, 야, 생각보다. 약간 호루아가기도 하고 뭔가 비슷하긴 하네 뭔지 알죠 여러분들 호루아도 조종해야 되잖아 자기가 결국 다 비슷해 보면은 결국 다 비슷해 다 비슷해 젠가力을 다시 돌아가고 온 빈 닮았다 자필이나가 말하는 마을清めるため의道을 그곳에 가질 수 없을까 그렇다면 그로디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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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건 피규어도 하나 사야겠다. 그래, 데빌진이 돼야 된다니까. 보여줄게, 데빌진. 제대로. 뭐, 전용기야? 아, 내 자리 차지 엄청 하네. 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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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오오오오 도착 후에 두 분이 다른 말이었어 얘는 누구야? 샤오유, 판다, 판다 아스카 키라라라고? 아스카 키라라는 AV배우잖아 아니 당연히 아스카 키라를 유명하잖아 나는 아스카 키라를 안 봤었는데 나는 아즈사, 나가사, 소라아오이, 시온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매구리 이런 사람들 하지만, 나쁜 것 같지 않아 아... 그 다음에, 지이은 어떻게 됐어? 꿈은 특별히 없었을까? 아, 엉타코 일본어 하는 거 보여줘야 했나봐 진짜 판다 엄청 귀엽네 뒤에 엉금엉금 오는 거 엄청 귀엽네 진짜 나 안에 치면 판다 한 명 키우고 싶다 내가 가리고 있구나 지금 아 나도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진짜 오케이 제대로 가자 내가 한 번 제대로 패줄게 가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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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파이팅 이리 와 이리 와 원 앤 투 앤 쓰리 파이팅 잡고 미안해 니가 패주라매 잡고 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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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면 더 넣으키 뱅은 마지막 이리 와 방격 Gender 이리 와 방격서 써줄게 이리 와 birds 어유 오오오옵 저ICE 아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야는 자아 아르가 야는 자아 아르가 야는 자아 아르가 난 내가 이 zinc ü지 아직 아직 따뜻한 tight 어어어 요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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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우, 쟤나 짜증나게 하네, 씨. 아우, 쟤나 짜증나게 하네, 씨. 아우, 씨. 거기 이리 와, 씨. 어... 쟤나 쎄게 때려. 아아! 체스트! 체스트워, 오진이, 체스트워. 나, 진이 전에 정해진 것 같지? 하지만 진은 저는 제 좋아진 진입니다. 제가 지을지 못해. 진이 얘한테 빠지면 안 되는데, 알았지? 너 때릴 사람이다, 나중에. 어? 나중에 설거지 안 하면, 쟤나 때린다, 진짜로. 오, 엄마! 오, 이... 아아이... 아아이... 오, 쟤나 무서워. 오, 오, 쟤나 무서워. 또, 아아... 으아... 아아... 그... 괜찮아 일본 휴가 가봤잖아, 쟤나 무섭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근데 촬영 땜에 가봤잖아. 저만 그리... 운나 무서워, 진짜로. 분위기가 달라, 분위기가. 시... 샤오유... 까마라쑤... 못... 야, 키스가자! 아! 뭐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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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1대1 딱 하겠다. 우리도를 적연하고 각 지역의 실력을 바닥으로 나누기엔 너무 대대급인데? 너무 많음. 한 명 정도의 조기인다. 하나는 1명 정도야. 하지만, G와는 G를 잃을 뿐이야. G가는 대전으로 생기는 경쟁자에게 맥주스의 배선을 고를 들고 이루고 아이씨. 엥주스에서 2리터 주소가 있는 것일까? 그래도, 오, 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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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와 뭐야? 이건 잭 아니야? 건 잭? 건 잭은 아니고 그냥 잭 같은데? 잭이 있고 건 잭이 있고 피 잭이 있잖아 피 잭이 이제 선글라스는 피 잭이고 그냥 잭 같은데 잭 약간 파시피 스타처럼 가나나스? 좋겠다 샤워할 줄 모르는데 오 좋아 아 잭 세피구나 나이스 너무 쉬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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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 오우 오우 관절 꽉꽈버리고 가지고 오오오 너무 세게 때린다 오우 너무 압 오우 너무 압 오우 오우 오우씨 오우 안 돼 안 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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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처음으로 졌어! 와, 이게... 아니, 이게... 와, 이걸 진다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넌 안 되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와, 족됐어. 씨바, 안 막아지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 씨발! 아니, 왜 안 막아져! 그렇지! 잘, 잘한다! 잘했다! 나이스! 끝났지? 아이, 씨발! 족댔데, 씨. 좋아, 좋아. 아, 씨발! 됐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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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아이, 씨발! 와, 족겠네, 씨. 오이, 씨. 우아, 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 미친 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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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으아아아아아악!! 어?!? 미친이게 어떻게 인진 모드야! 예이의ㅣ!? 지랄하지마!!!! 아 미친새끼... 아 다행이다... 아.. 존나 빡세네... 헉 도완아 큰 거 온다고? 왜요? 어 마크되어 마크합니다 마크합니다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크합니다 아니 아니 뭐가 그.. 오 챕터 10 전군격돌 야 이제 곧 끝나나 보다 이제 잠깐만 내가 9시에 시작했지 이게 한 2시간 20분짜리거든 아 근데 하나도 안 루즈하다 스토리가 아 솔직히 걱정했거든 어 뭐야 와아 라스 엑시브 좆대네 어렸을 때 말보로 엑시브 사고 싶어가지고 돈 좆나모다 포기했는데 오토바이는 안 타는게 맞겠네 솔직히 너무 위험해서 너무 위험해서 유엔군이 도착했어? 헉 좀 더 기다려 봐 와우, 진짜 제대로 맞지 않았네 와우, 진짜 제대로 맞지 않았네 어, 제7도? 이 느낌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악마에 위해서되는 미래를望지 않습니다 르데스탄지 모드 워버샤버즈블라 그니까, 와칸다 그거 같은데 각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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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와! 아, 제2기 우전이 아니라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야, 뭐야,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아니, 갑자기 이 형은 나의 감정? 런스는 왜 이렇게 정리한거야? 이것은 Heather님에게 정리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히트 발동! 런스는 지금 수강할 것 같다고inal! 또이런DP 한균에 정리하자! 이럴수가! 네! 자, 우리나라 중한 히트장치 히트스메슬도를 밟을 수 있게끔 성장 중인 동네만이 최소한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야! 여기 두꺼풀풀! 아리 이 자식야! 이리 와! 나 이 쇠같은 새끼야! 이루와! 이루와 이 개청자 새끼야! 이루와! 가정! 내가 못하겠어! 내가 못하겠어! 이 싸가정 새끼야! 내가 못하겠어!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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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캠트 바꿔줘 이제! 오오오! 오오! 리차오롱! 아 맞아! 바이올렛! 바이올렛!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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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가자! 오케이! 간파이트! 알겠습니다! battling!!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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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 스우츠의 진화는 아직도 그 일이 아닙니다 따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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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와! 2층! 2층! 이루와! 2층!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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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필요한가? 그 기능은?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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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고자 부위에 박히는 거야. 그레이트! 아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안올리긴 하다 접근하고. 뭐야! 이 새끼 누구야? 오오오! 오 뭐야! 얘는 죽은 곳인데? 네이분! 따사아! 오오오! 르블랑! 르블랑! 오오오! 좋아! 르블랑! 가자아! 미친듯이 가보자! 미친듯이 가보자! 미친듯이 가보자! 미친듯이 가보자! 반대쪽으로 봐야겠지! 반대쪽으로 봐야겠지! 반대쪽으로 봐야겠지! 반대쪽으로 봐야겠지! 아르블랑이 아니라 다 제이드 같이 mình사이들... 이니까! 미친듯이 가보자! 에러와!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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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가자. 다시 한 번 가자. 위로 와. 위로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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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리얼. 이번엔 예약? 아, 예량 쏴구나. 인형 봐라. 그냥. 넌 뒤졌어. 다리 부러줄게. 아까부터 계속 커피 타령이야, 뒤질라고. 아, 근데 진짜 그분 닮았다. 오은이 형 씨 닮았다, 약간. 아까부터 계속 오은이 형 씨 도배되기를 뭔 말인가 했는데. 가자, 이즈리얼. 가자. 오, 존나 좋다. 오. 자사. 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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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호호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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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가자. 오, 은근히 괜찮은데 레오. ulin이 괜찮은데? 거져. poco져. 꺼져. 거져. 꺼져 응 그대로 꺼져 커피를 좋아하면서 널 모르는 사람 없어 야 뭐 커피 광고 뭐 현찬받았나? 응 응 오 원래다 뭐야? 아니 이소룡이 반대에 급한 저 식구야? 아니 근데 생김새가 너무 이소룡이 아닌데? 아니 이소룡 엄청 미남이어야 되는데 흠? 안되겠다 죄송합니다 안됨 죄송합니다 소령이형 제대로 갈게요 제대로 갈게요 소령이형 죄송해요 소령이형 죄송해요 오와 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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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품콘이 안나가 뭐야 왜 안나가 아니 왜 안나가 아니 왜 안나가 오오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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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잇 어헤이 오오우 이그 중룼네 상정고는 나오는구나 막 와 퀴즈했다! 와 이거 이소룡은 바로 해야겠다 진짜! 와 이소룡 개 멋있는데 이번에? 터져! 터져 꿀밤! 와 이소룡 이번에 젊나 멋있는데? 야 근데 뭔가 폴이 전체적으로 젊나 스피드가 빨라졌거든 근데 뭔가 약해졌다 폴 원래 붕혔으면 젊... 올리비아 과자까지 오! 오! 뭔 소리야 이 씨! 누구야! 오오오오오오! 드라그로 봐라 Che schön 야 드라그놈프가 연빛깎기 기술 많나? 여러분들이? 세븐즈에서 그게 그 전...샹인이에요 아니면은 맞죠 맞죠? 엄청 조금만 넣어둔 아? 사퀴드가 올까?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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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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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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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ressions 오와 이곳 이곳 이곳ion 김치 군 국군 이곳은 이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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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바이러스 이곳에 이곳의 아마도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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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을 수술 네네뜸 뇌 제라이 셰야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ей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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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pekt 아 그러니까 좀 아쉬운데 뭔가 오우 킥은 재미있겠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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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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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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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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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헤라리 삼각대기 그들이 계속 연락합니다. 한가지몇이 눈인거 같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가위하여.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형님? 둘이 형님의 그의 우리에게? 가짜! 무기지! 이거 바뀌는거지 못하지 않을까 중앙차고 이리와! 중요구 이리로 들어와! 어 브루스다 브루스 설마 이건 피한다고? 아니 아무리 위빙을 잘한다고 오오오오! 존나 재밌다! 안나같이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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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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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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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원앤투! 그렇지! 그렇지! 끄까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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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대단해보세요! 잡고... 빠져! 빠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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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를 하나보다! 오! 나이스! 이게 레전드지? 나이스! 자 챕터! 챕터 12로 갑니다! 13인가? 나온다! 명왕 레일이 제대로 나온다! 명왕 레일이 제대로 나온다! 로딩 왜그래! 설마! 설마! 노스디! 아아아아! 깜짝이야! 오! 뭐야! 뭐야! 이 새끼! 윤격 훈련을? 오! 뭐야! 오! 종나 멋있다! 자! 오! 이번엔 하야부다 근데 존나 세진 않아? 마티 존나 안보이게 하면서 잡고 종속 없게 해서 그렇지 아까비 맞고 나이스 자자자자 아르라 헤이지가 다리 헤이지가 다리 판단돼 됐다 나이스 오 우와 와 아니 좀 이해를 봐야겠네 이 형님을 아니 병력 1점을 써버리는지 오호호호 간진 않는군 이게 진짜 와 와 와 와 와 와 나 쎄 연습 좀 해봐야겠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진쪽으로 가나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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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스탱 아드 스탱 아드 자 스탱 아드 자 스탱 아드 아 잠시만 나 미시마 니 미시마를 모르는데 아 허리야 어 파우스! 파우셋 파우셋! 파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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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셋! 머니 박치기 어 이게 이 아칭 미술이었죠? 아 지사는 총을 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빠세 아 뭐야 무슨 저세 나와 나와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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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하거라 시야 싸사 빠사 빠사 대가리 치면서 이야 네 처지를 깨달아라 이사다 아 아 밤이 밤이 나를 건드라 밤이 나를 건드라 밤이 나를 건드라 으아랏 아 매트릭스 한번 보여주지 아 아 매트릭스 한번 보여주지 아 어 근데 뭔가 싸우는 데가 원펀맨 거기 같다 그 뭐야 이 새끼 뭐야 제8이에요 저건 어? 존나 프랑키 닮았네 아 화장실 잘 갔다 왔다 이제 개 찢는다 진짜 넌 티졌다 존나 패줄게 진짜 오호호호호 새끼인거 봐라 넌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보란나 엥 엥 엥 오오호호 존나 센 데 110. 13. 13. 13. 13. 14. 14. 15. 16. 15. 이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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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아주 존나 약해 빠진 새끼 윗몸 밍킹이는 잘하게 생겼네 안 되겠다 얼굴 쫓아야겠다 얼굴 쫓아야겠다 안 돼 안 돼 왔다 왔다 아스카 닐이랑 더 왔다 오오 합동공격 이놈아 아니다 다이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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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생긴 거 존나 박제박 닮았네 와 인성봐라 잔챙이더라 와 자기 부하들도 있었는데 잔챙이 봐라 죽을 거 같은데 왜 주인공인 척하네, 이 새끼? 왔다! 왔다! 이제 1대1 마지막이다! 지 아들을 저세상으로 보내주마 이러고 인성 쓰레기같은 새끼 그니까 왜 나댔어, 피해야지 오, 뭐야? 아, 얘도 데빌같은게 되구나 아, 얘도 데빌같은게 되구나 아, 얘도 데빌같은게 없을까 아, 얘도 없을까 일찍 할 줄이야 래스와라 알겠지, 우리 비밀번호 그립을 했을 때 그립 온다 와 씨 와 생긴 거 진짜 깔끔하게 생긴다 라스가 지는 그립이 나올 거야 우리야 지는 있다 어떡할까 꺾기만 좋나 해 꺾기만 좋나 해 꺾기만 좋나 해 꺾기만 좋나 해 그렇지 꺾기만 좋나 해 꺾기만 좋나 해 꺾기 이거 무조건 지는 그림이라니까 이거 봐봐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씨 가짜만 지금 다룰 거야 가짜만 지금 다룰 거야 시즈대빈 largák 너무 뜨거 너무 너무 편 northern 아까 꺾기! 꺾기 이 새끼야! 꺾기! 너무 쎄잖아! 이 새끼야! 별로 안 쎄네! 이러면 스토리상 얘가 한 번 더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그거에 쓰러지고 지인이 갑자기 백보 또 그러겠지? 안 봐도 비디오 끝난도 알았지만 그러면 괜찮아요! 이 새끈데 뭐야 어? 잠시만 왔다. 1분 1불로. 이 세상의. 내일이. 진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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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하치 씨를 얼마나 뿌린 거냐고. 갑자기 그게 왜 나오냐. 진지한 상황에서. 챕터 넘어갑니다. 저 새끼 진짜. 데뷔를 좀 돼야지 이제. 아 엄마네. 엄마 쓰러져야 돼. 미나상. 야 엄마가 미나상이에요? 아 오카상. 아 엄마 오카상이구나. 그럼 아빠는요? 아 이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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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오? 데밀진으로 가자! 데밀진으로 가자! 오마이나 신한게네나! 아니, 블리치랑 좀나 비슷해, 여기. 나 호러가 얘기한 거야, 똑같아. 나 주술해진 것 같아요? 드빌 좀 까고 내가 드빌 좀 까고. 아,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내가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진이 썩었어 지금. 데빌진이. 오 왔다. 들어온다. 됐다.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황! 황! 확! 새키야. 확! 확! 싸가줌 새끼야. 요거 원툴로 꺼내봐요. 저기 무서워. 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да... 앗... 아... 어... 하... 흐릿,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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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이이이이이이이이을..." 나는 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히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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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와... 오레와... 이 죄와 함께 생길... 이 죄와 함께 생길...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이제 진짜 간다 데빌진! 뭐야 쟨... 쟨는 누구야? 미러전? 미러전? 미치겠다 진짜... 어? 스토리 괜찮긴 하네요 확실히... 재밌네요... 예... 한번 해보시는걸... 인간적으로 추천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근데 눈이... 눈이 진짜 호러화인데? 오 뭐야 가리보야... 저의 자신을... 저의 자신을... 저의 자신을... 우선을 치고 대고... 응... 하아악! 하아아악... 하아아악... 이 상태로 싸우라고? 내가 데빌진이다... 자아악! 다가가가! 다가가! 그렇지이! 이 거야아아아아아악... 이거야아아아아아악! 이거야아아아아악!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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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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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세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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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신권! 터지고! 세기세! 다시 한번 터지고! 끝! 끝! 열 받게 하지마! 열받게 하지마! 열받게 하지마! 열받게 좀 하지마! 열 받게 좀! 今こそこの鎖を打ち砕き、前に進むべき時だ。これで最後だ。 今こそこの鎖を縛る鎖はもうない。 お前の本当の望みは何だ。 俺の望みは… 俺の望みや。 ジンカザー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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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はとても同じだけど、 俺は無事にすると、 大事な気持ちを守る。 今の力が必要だ。 デビルよ。 もう一度ともに戦ってくれ。 あ、もちろんだ。 俺は決してお前を否否否しない。 それがお前の望みなら、 全てを受け入れよう。 と。 ジンカザー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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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ジム・テリストが同じだね。 ただそれが違いないのと。 それが何と同じだ。 ジンカザーマ! ジンカザーマ! デビルよ。 ジンカザー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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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빨리 가야돼! 이 새끼랑 맞자! 1대1 가야돼! 마지막 아니야? 오! 거기있어! 거기있어! 왔어! 왔어! 잘 싸웠다. 우와! 근데 존나! 존나 잘 만들었다. 존나 잘 만들었다. 진! 글쓰 한 번 하고! 빨리! 안되네. 아아! 대각선 위위 존나 갈겠는데 아아... 아아... 오래와. 그 온도가서... 이제 보니까 일본은 뿔을 참 좋아해. 카이도우부터 보면은... 뿔을 참 좋아해 진짜로. 옛날부터 느꼈는데 뿔 있는게 너무 많아. 진짜 그 완전 호러와도 그렇고... 아아... 크이... 어어... 아아... 오어... 흠... 엠... 미아... 르... 르... 빅... 빅... 그렇지! 오 이거 이것도 돼? 오 뭐야 이거?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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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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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조이스틱으로 저도 팀하고 조이스틱이거든요 조이스틱이 헐 재밌어요 팀 모든 재미가 없어 오 지금 저에게는 데빌의 힘은 오 자아 한번 더 가자 한번 더 가자 오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오 오 오 에이씨 한번 잡고 그대로 날라 에이저 연기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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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오 어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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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일 이 도 이 서 오 아... 뭐야 뭐야 그 führtclp 거의 이거네 거의 왔다 엄마 왔다 빨라서 빛나겠다 이제 저기 저기 금음빵 존나 빛나겠다 저기 참고미 일본 입사하기 참 좋아해 진짜 아 근데 엄마 불쌍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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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았다. 이거 세게 쥐어야지, 이거. 오, 좋겠다. 와, 씨바, 존나 멋있다. 와, 싫어하냐? 와, 개멋있네. 와, 태빌진이 아니라 엔젤진이 있어? 넌 이제 쥐 됐다. 옴나 빠르다. 이건 진짜 상상모로. 바다는 뭔지야, 물고기들은. 뭔지야, 쟤들도. 플라크톤 존나 먹고 있었을 텐데. 가끔 보면 시발. 자연 다 파괴한다니까. 어? 존나 불쌍하네. 자, 가자! 가자! 나도 조종하고 싶어, 제발. 몰라. 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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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수영이야? 그러니까 너, 진짜. 아, 이렇게 말 했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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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우주가 Wait. 나, 이거는? 내, 나. 너, 우리. breasts. 내, 나. 잠시만요. 오케이 가자. 엔젤직 시술 똑같으려나. 여기서 숨지어 버리게. 와 뭐야. 와 정말 멋있다. 엔젤직이네. 우와 정말 빠르다. 잡지. 똑같아 똑같아. 우와. 우와. 엔젤직 못 고르겠지? 아니. 너무 슬퍼해. 아주 슬퍼해. 이 게임에서 풍신보수 자리만 바꾸자 자리만 바꾸자 자리만 바꿔 자리만 자리만 바꾸자 자리만 자리만 바꾸자 자리만 바꾸자고 파이팅! 몇번을 얘기하냐? 몇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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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을 얘기해 이 새끼야 속한 있게 니셋 빠악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 속한 있게 니셋 싱크가 있잖아 이 새끼야 아니 죽을때까지 싸우나보네 여긴 또 어디야?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아트록스야 아트록스야 뭐야? 드래곤볼이야? 죽겠냐? 죽겠어? 너도 안죽는데? 아트록스야 와 와아아아아아 야 뭐야? 장면? 아니 장면? 큰일인데 우주에서? 예? 아찌 오칸 테니셋 아이고 이冷 rein 양세 아이 ум bog 나이챼 나이望 나이여 아니 그만 좀 exciting 아오아 vector 또 아니 그만 좀 채우세요 아따 너무하네 뭐해 이거 이것도 설마 아 좀 뒷자라 좀 뒷자요 좀 뒷자라 좀 좀 좀 좀 이 새끼야 좀 뒷자라 어? 소카니카니쎄 아 이것은 자리받는다 이것은 자리받게 소카니카니쎄 이거 하면 자리받는다 야 이새끼야 야 이새끼야 나가자 야 이새끼야 그렇지 야 이러면 다시 자리받구나 오케이 그러면 나라 스케치라고 막아주고 그 다음에 자리받는다 주의하 그리스마 눈빛 예시 만약에 주의해 그리스마 되떡 나 그리스마 언단 아니 그만! 체력 채우라고! 그만! 이제 슬슬 마무리하자 이거 봐 슬슬 마무리하래, 슬슬 마무리하래 자, 가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속아, 속아! 야, 이 새끼야! 마무리! 브러쉬! 오,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방금 개 아니야! 레벨 16때면 개상이 됐네, 누구지? 롤에서? 케일 아니야, 케일! 어? 아, 이렇게 때리는 게 케일인 줄 알았습니다 어? 아, 이렇게 때리는 게 케일인 줄 알았습니다 웬너리잇! 또 싸우는 건 아니겠지? 약간 더 싸우는 건 아니겠지? 아냐아냐아, 아니였어 아냐아냐, 아냐 됐어, 마무리한다 와아! 이야 나 이 싸움 보여주려고 억울풀었다 이거 같네 거의 뭐야 이씨 뭐야 뭐야 아니 이게 그대로 떨어진다고 야 X 되겠네 이거 야 사슴 조심해라 설마 여기서 한 번 더 와 근육 X 되네 와 이렇게 근육 좋았어 와아아아아아 수 전동 처리하면 얼마나 해야하지 거의 한 20년 해야할거 같은데 誰であろうと殺す はい 뭐야, 내가 뱉는데! 왜 내가 쳐맞아! 아니, 이거 어이가 없네. 나이도 올리면 엄청나 어려워요. 뭐 말도 어려워요. 아니, 저거.. 내가 뱉는다. ely, 저거.. 그러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겨울야... 칠페이스 사체코 진짜... 가자! 이번엔 좀 따른게.... 이번엔 좀 따르지... 싸운다라고 할 줄 알았지 이 새끼야! 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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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악! 렛ictional 저 뿜올면 또 바꾸는omez 아토니! 아토니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주 그냥! 아니 그만 싸워! 그만 싸워! 그만 싸워! 잠시만! 내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다시 데뷔진잖아 이거 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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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안 되지? 어디서 철 필살기를! 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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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오오 이번엔 맞아버렸네 맞아버렸어 어후우 씨 나도써... 나도 똑같은거 나도 똑같은거 나도 안토니 새끼야 나도 나도 안토니 에이 새끼야 이제 그만 싸워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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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나이스! 아 준이다! 이거 엄마잖아 이거 아 다시 돌아오구나 그 기술 엄마가 그렇죠 그 기술 하지만 이그전 이그전 아 아 아 더이상 못사고 있어요 멍이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지랄이야 왜 이 새끼야 아니 언제까지 싸우는거야 그만해 좀 쳐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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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이제 끝내자 재밌긴 해 와 음악 치렀다 심히 살렸어 꿈이 살렸어 야 오 갈쳐 어허허허 오허허허 오레반무 나가마도つ나가를것도 오허허허 오허허허 파이트 나이스 나이스 오허허 아 이거 중이구나 아 중기승이구나 아으씨 무거네 그렇지 너 만약에 여러분들은 알아서 인지할 수 없어! 엄마 아빠 부터 불결! 엄마 아빠 부터 안전해! 엄마바오! 엄마바오! 이야! 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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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샤! 마지막이다! 파사! 안발이 저기 때려도 되나? 끝났다! 끝났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여기서 더 아빠 일어나면 안 돼 진짜 그만! 이마인트 그만!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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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 난이도 올라온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그렇지! 나이스! 오우! 이거! 초과 쓰리그 씹니다! 오우! 살짝 섞였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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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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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또 거는 인 nikлents 퐁! 조심히 퐁! encore 요갉게 퐁! 퐁! 진짜 끝났다 이제 아 진짜 끝났어 진짜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어 이제 아 이제 그만 이제 여기서 또 싸우면 진짜 어 끝이네 이제 끝이네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끝날지 궁금합니다 어? 그렇게 가자마지는 카즈야를 쓰러뜨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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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서 끝나나? 이건 본거 같은데 인트로로 인정사자 볼곳없다 이거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 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도 안 루즈했다 이번에 스토리 어떻게 되려나 근육 X대네 진짜 와 근육 X대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아 엄마네 엄마가 아까 이거 옷이랑 근데 꼭지가 약간 신기하네 살도 내 살도 내 게임 캐릭터라서 그런가 약간 살도 내 뭐야 또 또 뭐 있어 라스인가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 진하고 같이 가구나 아 진 샤오유 사기네 RTQQ 아 키스칼게 이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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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즈야 자 아빠죠 누구야 누구야 쿠키 영상이다 와우 철권 8 엄마 살아있나보네 쿠키 영상 있어? 이게 끝이에요? 아 쿠키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기다려보자 쿠키 보고 어 철권 그 저 뭐야 저 유저들하고 몇판 한 다음에 마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크에 무슨 일이 있더라구요 예 쪽지가 존나게 왔습니다 형 큰일이야 형 큰일이야 이러더라구요 자 그래서 빠르게 그 대신 여러분들 너무 재촉하시면 안되고 철권 기다리신 분도 있으니까 아 아 아 존나 재밌었다 딴 딴 딴 딴 딴 빨리 쿠키 영상 쿠키 영상 쿠키 영상 쿠키 영상 쿠키 영상 야 제2의 허경환을 찾아야돼 철권 제2의 허경환을 찾아서 아니 근데 확실히 반다이 남고가 오오오오 뭐야 아 얘였네 엄마가 아니라 야 잠깐만 저 생긴게 누구랑 너무 비슷한데? 어디서 봤던거 같은데? 오케이 사이드스토리 개방이라고 오오오 근데 오늘은 스토리 그만하고 자 온라인 한번 가봅시다 랭크 매치 어 이게 뭐야 뭐로 해야 돼? 아케이드 배틀? 벌시스 플레이어 플레이어 뭐야 이걸로 클릭해야 되구나 아 척권력 아니 아으씨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거야 야 오케이 척권력을 테스트한다고? 진짜 미치겠다 호기형은 없어 호기형은 없어 일단 테스트할 때 아니 나를 얼마나 개무시하는거야 아하하하하하 그대로야! 그대로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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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야! 그대로! 저건이 딱! 그대로야! 살짝 달라졌네! 살짝 달라졌어! 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 아니 안 된다니까 무슨 컴퓨터를 갖다가 있어! 기다렸다! 올리고!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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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찢어버리고 너무 못한다! 너무 못해! 컴퓨터랑 컴퓨터! 컴퓨터랑 하면은 이게 지금 저의 차권력을 고치 가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차권력을! 컴퓨터입니다! 너무 못하죠? 너무 못하죠? 어? 뭐야? 이거 뭐야? 방금 뭐야? 아 이게 그거구나!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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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아! 아 잠깐만 이거! 이거 극수를 어떻게 해! 야 이거 극수를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아 이거 쓰고 싶은데? 아 이거! 아! 비기너에서 시작한다고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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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가 잘하는 걸로 해야 되니까 로우 한번 하고 그 다음 화랑 한번 해봐야겠다. 누구야? 이걸 제가 왜 골라요? 이걸 내가 왜 골라? 아 연습상대? 아 컴퓨터 연습하고 있으면 들어오니까 오케이. 자 들어오시고 잠깐만 지수 좀 보자. 잠깐만 지수를 이게 잠깐만 그러면 잡혔어? 아 바로 잡히네 이게 확실히 지금 새로 나와가지고 일본이라고? 질 수 없다. 하이니듀 질 수 없다. 깔끔해 간다. 하이니듀 질 수 없다. 너 브루스야 오케이. 어떻게 해? 해 스티브. yeah 이거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보여줄게 하이니듀 질 수 없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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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잘 가시고 자 깝치지마 깝치지마 한번 이겼다고 깝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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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치지마란 말이야 깝치지마란 말이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밑에 그렇지 자 밑까지 그렇지 좋댔다 좋댔다 오오오 오 박았어 박았어 계속 벌로 못 박아 철권력이 4차기면 뭐하냐 배같아 차말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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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이건 좋았어 이건 좋았어 피니쉬는 니가 피니쉬고 잡다가 일어났고 자 교대할 시간이야 배같아 차말리니 다 되기고 배같아 차말리니 배같아 차말리니 배같아 차말리니 위로 들어 둘, 셋, 새끼야! 이 딸이 골고!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시발! 안 돼! 새끼리 하자! 새끼리 받아! 아! 이 새끼 겐슬하고 있어! 아! 나 이 새끼! 야, 기술 좀 배우하겠다, 이거. 아, 이게 한바퀴. 그 다음에... 맞다, 일본. 일본이 존나 많네. 이번엔 질 수 없다. 이번엔 질 수 없다. 아, 철권력 2만이야. 근데 한 번 하면 3천이네. 그럼 다 초짜라는 얘긴데. 2만이면 낮은 거였어. 2만이면 낮은 거였어. 2만이면 낮은 거였어. 발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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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사과점,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또 밑다리 한쪽 하면서 잡기 그러면서, 그러면서 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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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서 대각! 원 앤 투 쓰리 되게 내 밑다리 할텐데 잡기, 다리 찢어버리고 밑다리 잘가 너는 진짜 기 너무 못해 똑같이 하지 말고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까사! 하하하하 붙따리 밑다리 어? 이것을 막아 아무 말 스터 elephants 아아 뮤 딸이 블wh 오케이! 일단! 너무 재미없다. 대기! 스킬을 써봐. 이거 스킬 알아라. 잠깐만 이게... 상점을 어떻게 쓰지? 별로... 잠깐만. 또 일본이야? 아니 일본이 엄청 많네. 거의 포켓몬 할 때네. 스토리 모드 다 했어요. 7600. 쿠메 만? 아 히팅 상태로? 아 오케이. 깝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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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치지 말라고. 깝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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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이 자식! 왔다! 왔다! 그렇지! 왔다! 왔다! 또! 아아악! 어? 아니 왜 끝날 것처럼 해 그러면 이씨! 아니 억울하고 정날끄네 이씨! 아니 끝날 것처럼 정날끄네 이씨! 끝날 것처럼! 이 새끼 좀 잘하네! 오쒸! 그리고 바이브! 그렇지! 라운드 4 파이트! 왔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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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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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티아! 티아!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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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아아아악 아아아악 티아! 아아아악 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악 아악! 티아! 자! 샤아! 캬스아 класс어! 끝났어! 와라 와라 아아악 Absolutely!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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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되겠다 이거 메인메뉴 가서 허경완이를 찾아야겠다 이걸로 하면 내가 오~~ 땡큐 연습 아케이드 퀘스트 프랙티스 잠깐만 제2호경완 찾아야돼 원 투 쓰리 포 아아아아우 일단 이거봐봐요 일단 이거봐봐요 일단 이거봐봐요 아 기술이 있어야했네 아니 푸바오 저 병은 결국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거 매뉴얼기 콤보 챌린지 기술을 어떻게 못보여주나 어디? 아래 어디? 들어와봐 커맨드 목록? 아아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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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어이거이거 좋은거같은데 아냐아냐아냐 이거 말고 아아아 아냐아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얘 말고 아아이 아니야 아아아 아아아 아아 오히려 이게 중국쪽이나 이쪽이 이런 기술이 있는데 펭 가보자 펭 가보자 펭은 없다고? 아니면 재기나 해볼까? 뭐야 뒤에 뭐야 저기 유용둥이 체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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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흙체흙 체흙 체흙체흙 체흙체흙 내가 내가 봤을 때 약간 이걸로 가야 될 거 같은데? 그나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언제 겁쩔어. 어 이거. 왠지 얘 있을 거 같거든. 이거 만약에 못찾으면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찾고 화랑으로 몇판 하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아니 왜냐면 이 방송에서 계속 찾을 순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오 뭐야? 오 뭐야? 오우 시발 뭐야 이거 뭐야? 겁나 센데? 어떻게 했지 이거? 아니 이거 땅 파는거 아니 아까 땅 파는거 어떻게 했어 뭐야 이거 오우 씨 꿀봐 이게 옥마니엄 오 뭐야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 이것도 좋은데? 오우 씨 okay 지금이다 일단 가보자 이거다 이거다 아 근데 허경완이 있어야 됐네 자 일단 활약하기 전에 요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3개 자 온라인 뛰어보겠습니다 니가 핵드 있나 이거 왜? 아니 근데 허경완이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 dlc로 어 뭐야 오 됐다 방금 이건데 오케이 먹히나 봐야 돼 먹히나 봐야 돼 딜은 존나 세거든 확실히 딜은 존나 세거든 무조건 일본이거든 스킵은 4천 아이디 2 뭔 말이야 플스로 한다 와이파이 플스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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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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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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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철권 탔지! 철권 탔지! 철권 탔지! 철권 탔지! 철권 탔지! 철권 탔지! 피서히 쏴야지! 피서히 쏴야지! 철권 탔지! 나이스! 철권 탔지! 엑셜! 오오! 승부가 해주나! 승부가 해주나! 어어어어! 갑자기! 갑자기 잘한다고! 오케이! 왔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깜빡! 오케이! 나도 써봐야지! 나도 써봐야지! 황제 개인! 잡아서! 파주 카포! 첫 발기! 핵션! 잘 가시고! 잘 가시고! 꽉!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짱이다! 야 이거 짱이야! 이거 봐야겠다! 이거 존나 짱이다! 야 이거 존나 짱이다! 나이스! 오케이! 다른 사람 들어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땅 파기가 이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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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오케이! 또 일본! 자아! 삭제시켜드리겠습니다! 철권! 자아! 땅 파기도 왜 배옥도! 이게 양악하기 좋네! 자아! 추브! 추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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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삼천이면 끝났지! 오! 승격 시합 좀 잘하시는 분이군요! 더 터지겠지 이거? 오! 감사합니다 얘 또 존맛쎄 어우 너무 아픈데? 어우 너무 아픈데? 익히마쓰! 와우 너무 잘생겼구나 아씨 이기마쓰 졸나? 잠깐만! 어씨!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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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파기! 땅 파기! 좋습니다! 나리메달만 없는 땅이 아닙니다! 오세요! 아우! 아무 좋겠습니다! 아이씨... 아 이게 졸싸기네? 그렇지! 에일 아이지? 얘 흘리줄 아네? 얘 흘리줄 알아? 얘 흘리줄 알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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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핫! 흠! 로 Creep! Alice announce 이거 아까 생각 안나서! 한국! 딱 봐도 시청자같은데 자 드디어 한국입니다. 스킬 배우는거 같은데 여러분들 생방에서 하면 살짝 루즈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아니면 아예 새벽에 아예 새벽에 이제 루즈! 철꽃 삭질! 철꽃 삭질! 잘가 랩몬 자! 타! 자! 타! 이그저잉! 아씨 이거 첫 번역 판반이네 잡고 던져버리기 야 이 새끼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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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아 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것만, 이것만 하면 안 돼 어 뭐야 이거 뭐야 방금 뭐야 방금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방금 뭐야 아 이거 양안경으로 좋은데 아 잘하는 사람한테 개발리네 이거 안되겠다 파랑으로 가야겠다 안되겠다 내가 잘하는거 보여줘야겠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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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오! 오우 씨! 요시미츠 가자! 경희 C, 2G C, 큰 데미지 C. 초풍 가능하다고 확인.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데? 오우 씨! 오우 씨! 뭐야 이거 뭐야 방금! 에잇!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오우. 기승선이네 출발! 파지시골! 아.. 공기술 맞으니까 이게.. 왜..왜..왜 나를 지금..왜 나를.. 왜.. 갈라벗기! 무조건게 안나갔는데? 아니 무조건게 안나갔는데요? 아니 할 줄 알아. 연속킬 하자. 연속킬 하자. 연속킬 하자. 갈라벗기! 아..따.. 아..따.. 갈라벗기! 이 사람 좀..넥 좀 있어. 저거 죽겠냐? 죽겠냐? 아..히트를 시켜야 이거 쓸 수 있구나. 아.. 2대5! 아..2대5 안걸리네. 너도 안걸리네. 너도 안걸리네. 너도 안걸리네. 아..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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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좋다. 이거 진짜 좋아. 아..ноз 아니 저 부신이 안나가. 아, 저거 부진 않나가! 갈가먹기! 아, 히트 상태에서 막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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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히트 했다! 히트, 히트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사, 아사! 이번엔... 고마워! 맞다, 맞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아, 고마워 너무 어렵다! 아, 고마워 너무 어려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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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 여기 노래는 존나 잘 정했다! 대기하는 데... 원래 대기 부분에... 썩으면은 할 맛이 안 나거든요! 오오오오오! 이건 존나 잘 정했다! 아... 하람 조여 보자 맞네 오케이 한일전의 태권도랑 태진이 거절 됐다고? 다이사 다이사 이거 아니야 이거? 아이씨 아... 투둑차고 좋겠다 2만 3천이다 짓밟아주겠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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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밑으로 하는 거 왜 안나가냐 이게 분부를 할 줄 알았는데 나는 두 줄 밖에 없어 아 뭐야 안 맞췄어 따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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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따삭 따삭 라운드 4 싸이트 캬 이하 야 캬 아우 씨발 저의 카치이도 비쥬얼한 것 같아 이 카치이도 비쥬얼한 것 같지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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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발사! 나도 한 번 이 새끼야! 너도 비쌍해! 나 공도를 존나 쓰네! 공도를 존나 써! 됐다! 나 공도를 존나 써! 화랑 버리고 로우는 할만한데 로우는 2승이고 오우 데빌진 없나? 여기에는 오케! 아... 화랑 버리겠습니다 랩 공격 빨리 빨리 들어와 넌 지쳤어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폼보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보면서 아니 왜냐면 세븐 델 안했는데 에이스 델 폼보라도 할 줄 알아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이웨이 스포츠가짝 에어운이 스포츠가 아이치 야, 이거, 이거 존나 썩었어, 이거. 저기 좀 사와봐. 아니, 수위 한 마라. 봐봐, 이씨. 여기, 서와봐. 세이! 두어 이사만야, 두어 이사만야, 두어 이사만야. 이 상황에서. 라운드 4. 싸이트. 날아프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자 내가 봤잖아 아 내가 봤어 지금 기술로 이겨서 홍보를 안 하잖아 홍보를 홍보만 하면 내가 더 실력 좀 늘 거 같아 들어와! 들어와 쟤 대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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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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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너무 아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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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봐봐,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지. 오케이. 아니, 됐다. 봐, 봐봐. 봐, 봐봐. 봐, 봐봐, 봐봐. 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dicti 자 들어와라 마칼병도 대사기 라스 이걸로 올라간다 자아아아아아 들어와라 들어와아 자 그다음 누구야 이 연습 좀 한번 기술 좀 보자 올리는 거 없나? 아메리카? 앞뒤압이 엄청 안되네 앞뒤압이 엄청 안되네 앞뒤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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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봐 나이 아키라미로 써보지 이겨내어 이겨내어 이겨내역 그쪽으로 이겨내역 아 근데 렉이 너무 심해서 너무 져야겠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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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 아 아 아 이거 렉이 너무 심해 이거 아메리카나 아메리카나 나오면 하면 안 됩니다 은비 너무 심하다 은비씨 은비씨 인터넷 좀 바꾸세요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기다려봐 겁나 빨리 해야 돼 아니 아니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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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두개 같이 누르면 되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허허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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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いや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발을 바로 눌러야돼 발을 바로 눌러야돼 잠만 앞뒤 앞 앞 앞뒤 앞 앞 아 근데 앞뒤 앞 정말 안되네 앞다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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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타겟에 having the enemy 타겟에 하는 힐 타겟이 좋음 반죽 아이씨, 빨리 잡자! 아따 앙룩이! 앙룩이! 이 씹은 새끼야! 아 이 새끼랑 다시 죽고 싶은데? 똑같은 건 안되나? 아 ㅈㄴ 빡치게 가네 이 새끼 아 ㅈㄴ 빡치게 가네 이 새끼 아 나도 이거 저걸로 아 나도 저걸 아 저걸로 좀 스트레스 라스 안돼 손이 안돼 라스 포기 라스 포기 손이 안돼 아 홈할려니까 미치겠네 진짜 아 씨 이거나 좀 해나야겠다 이거나 좀 해나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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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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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이 잠시만 잠시만 기다리마 닥쳐봐 이제 될거같아 고마워 아우 잠시만 Dust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일단 하나 했으!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일단 한 번만 써보자! 성공하면서 한 번만 써보자! 아니 일단 본캐는 이 로우는 안 지져 롱들 음... 흠... 요새! 펜트 선지 라운드 원 파이트 다시! 그렇지!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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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이 없잖아 실전이 너무 잘한다 잠깐만 너무 잘한다 잠깐만 얘 이 막 너무 잘한다 잠깐만 너무 잘한다 됐다 됐다 그렇지 너무 잘해서 이렇게 야 네 네? 너 곧 홈볼 1등 하나씩 해보면 아니 너무 잘해 얘가 그냥 너무 잘해 너무 잘 너무 잘하고 라운드 4 파이팅 옮겨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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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겨낼 옮겨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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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길 수 있어버iend 아 근데 이 새끼 이길 수 있어 나 이 새끼 이길 수 있어 아 집중하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집중하자 그래 로우를 가진 내가 잘하는 걸 공고를 하자 이게 맞잖아 이게 맞잖아 하아 저 저 자수어 하 gy아 아 여기서 저 졸라받이 얻었나 그러나 뭐 해야 아 이거 저거 달 possoben 아까봐! 마지막 만에 스피스 아 나이스 피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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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총 같네! 라운드 3 싸이 시발 한 번 어떻게든 이기고 나네. 이거 누가 이기나 해보자. 딱 한 번 이후 마무리하면 돼. 진짜 이 새끼 어떻게든 이긴다네. 뭐야 뭐야. 왜? 아니 왜 다시 못해요. 랭크 점수 못 발기 하려고 그러네. 너무 아쉽네. 뭐야 뭐야. 똑같은 새끼 같은데 이거. 수기가 뭐야. 완벽히 레어스 콤보 하나. 나도 이제 콤보의 시작이야. 나도 콤보의 시작이야. 콤보의 시작이야. 콤보의 시작이야. 콤보의 시작이야. 꺼져. 똑같은 나대지마라. 똑같은 나대지마. κ으로 colle iller ereal frontline outfit 너 할수! 잘가라 잘가라! 잘가라 이건 전문가야! 가자 이 새끼야! 아 이거 제대로 안 맞네 씨 이거는 전문가야! 이거는 전문가야! 이거는 전문가야! 이건 전문가야! 이 딸이다! 싸가 좀 새끼야! 이 딸이다! 싸가 좀 새끼야! 하나 둘! 꺼져! 꺼져! 제발 철권하지마! 잡아 제발! 파이터까지 올리고 갔어! 마크하자 가자! 파이터까지! 아이고! 왜 허처벨이 이렇게 되겠을까? 대가겐 이런데! 자아! 왜 이렇게 대기실까? 왜 이렇게 대기실까? 왜 이렇게 대기실까? 아 새로운 게임으로는 안되네!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있네!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있네! 내가 생각대로 한 번 해보자인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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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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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키 넣고 잘하는데? 오오! 오오! 어우! 오오! 짜식봐 잠깐만 어? 조금만 안해네 내가 어떻게 저취 나한테? 실력을 숨기신거 같은데 실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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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을 숨기신거 같은데 실력을, 실력을 숨기신거 같은데 술력을 숨기신 것 같은데 술력을 맞추고 있어 맞추고 있어 파이팅 1대1 1대1 재밌네 1대1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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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1대1 1대1이야 자 1대1 쟤 들어가자 봐주는거 없어 쟤 들어가자 맞춘다 맞추고 1대1 야 이새끼야 야 이새끼야 깍치네 깍쳐 그거밖에 할 줄 모르잖아 응? 잠깐! 아아아아아아악 어 뭐야 깍끗았어 밑단이다 스스발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저거 쓰지마 참아주려고 씌 섹스가 안있나봐 새로운 전법이야 새로운 전법이야 새로운 전법이야 새로운 전법이야 새로운 전법이야 나이새끼야 공부 좀 할 줄 아네 공부 좀 할 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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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그럼 얘 얘 똑같이 죽었어 아 꼼까리다 얘도 이거 쓸거야 쓸거야 아 씨발! 아아! 한 번 때리고 쓰네 아아! 아 심리전 죽겠네 진짜 아아! 꺼져 꺼져! 재미없어 그냥! 재미없어 그냥! 그만해 그만해 철권 좀 그만해! 철권 좀 그만해! 철권 좀 그만하라고! 철권 그만해 그만해 제발! 부탁 좀 할게요! 부탁 좀 할게요! 부탁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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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부탁할게요! 제발 부탁할게요! 오우! 아우! 10밖에 안 돼 1시 35분 오케이! 막판하고 진짜 막파로 갑시다 여러분들! 이제 할 때가 왔다! 딱 한 판! 진짜 막판! 시더라도 막판! 야 일단 이걸로 배워보자 맞죠 여러분들? 얘가 잘하는게 잘한다 이걸로 하는게 맞아 이걸로 하는게 맞아 이걸로도 안달아 거의 현명하쇼 거의 현명하쇼 여기다 부르죠 아 그 아냐고 안패하는 사람들 아 그 아냐고 안패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쟤 너무너무 쟤 너무너무 쟤 너무너무 쟤 너무너무 쟤 아 그리곤 바이브 사라져서 너무너무 쟤 너무너무 쟤 아 드래곤 바이브 사라졌네 너무너무 쟤 오 좋다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써주고요 이렇게 써주고요 이렇게 써주고요 아 아 아 나 파이트도 있네 너무너무 쟤 오케이 나는 그럼 이제 라우로 간다 음 1 마샬 라우 야 뭐야 이거 라우 2 내가 봤을 때 데빌진 3 허경환 대체자 이게 맞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세 개만 존나 하면 나 라스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아니 나 라스 어려워서 못하겠어 음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멘